저도 기억이 나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2013년 김학의 대전고검장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취임 엿새 만에 불명히 퇴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검찰이 두 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그때 왜 무혐의가 나왔었냐면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안에 영상에 있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김학의 얼굴은 어느 정도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민강료 경청청자들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확하게 누구 얼굴이 등장하는지 선명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어제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검찰이 검찰 일부가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폭로가 있었죠 네 조사 팀원들이 교체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중선 씨 건설업자 윤중선 씨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당시 경찰이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를 3만 건 확보했는데도 내기 파일만 검찰이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경찰이 분노했었죠 경찰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검찰 지휘받아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경찰을 마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에서 경찰에서 분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 간의 또 감정 싸움 비슷하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결국은 또 다른 이야기는 영상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제 KBS에서 영상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목소리도 가리고 얼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김학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 그리고 김학일 부인과 통화한 내용을 과거서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해드리면 김 전 차관 입으로 그 동영상 인물이 자신이라고 김 전 차관 부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 조사 분위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자기한테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검찰 조사입니까 라는 말로 검찰 조사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별장에서 있었던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윤준천 씨가 서울에 마련된 오피스텔을 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기가하고 있었는데 김 전 차관이 수시로 찾아와서 성폭행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인데 지금 김학일 전 차관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까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주목해야 되는 문제죠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2013년에도 경찰 소환 조사에는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아마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검찰 과거사의 활동이 이번 달에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번에 연장 안 될 거다 지난달까지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아마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못할 거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이 건에 대해서만 활동을 연장해달라 법무부에 요청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환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김학일 전 차관이 직접 나올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